아줌마 내 엄마야 이 미소한테 절대 안 뺏겨 자시스토리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준마를라보다 더해? 준마를라 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 되는 소리래 그 남편이 일 허락하겠어? 야, 주가자 그치 대리점 프리미엄봉 말이야 그거 왜 네께 돌지? 남미소 거로 바꿔서 본 거 아니야? 아, 그거 찾는 고객이 많다고 해서 원하는 고객한테는 드리라고 넘겼어요? 그게 말이 돼? 흥분 안 해도 돼 동경 때 출신이란 띠지는 다 뺐으니까 띠지 뺀다고 해결이 되냐고 사진은 어쩔 건데 남편도 다 알았다며 뭐 문제 될 거 있어? 준마를라 님 지금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정정기사까지 냈는데 뭘 더 어떡해? 거기다가 고객들이 그걸 찾는다는데 있으면서 없습니다 해? 당장 수거해 명령은 내가 해야지 나 우리 팀 차장 대행이야 빨리요 또 왜 또 좀 빨리 본부장님한테 보고 드려 달라니까요 아, 글쎄 나는 싫다니까 그거 아, 차장님 아, 선배님 차장님, 소문 들으셨어요? 아니, 뭐, 무슨 소문? 왜요? 우리 회사 조만간 합병될 거라는 말 나돈데요 뭐야? 응? 합병? 좀 전에 경제신문 최 기자 만나서 들었어 업계에선 소문이 그렇대 가만있어, 이게 합병이면은 이거 구조조정이 필수인데 예? 구조조정이면은 야, 부부사원 부부사원이 다켓 1호야 네? 게다가 니 최민희 니 최민희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 야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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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아, 잠깐만요 내재민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야, 이런 중대한 사실을 전화해야지 뭐라 하네 아, 확인하고 또 아닌데요 뭐, 괜히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아, 그치 아, 빨리 본부장님한테 가기나 하세요 아이, 자, 그중부장님 아이잖아 하아 동기 진짜 큰